아하하하, 그러니까 이런 수업이 있었구나 가수야! 오늘도 너무 이쁘다 내가 가방 들어줄까? 아니면 물 마실래? 아니 아니지, 기름 마실래? 봄에 좋은 올리브유야 난 괜찮아, 고마워 우와 가수 좋아하세요 아, 복귀야! 오늘도 참 잘생겼다 오늘 핀 쌀떡에서 밀떡으로 바꿨구나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고마워, 알아줘서 조금 전까지 건강했는데 방금 죽었어 여자들은 저 기집애같이 생긴 애가 뭐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닌담? 뭐? 니들 뭐랬냐? 복귀는 우리의 소울푸드라고! 그러나 지들은 저렇게 느끼한 애는 뭐하러 해볼래? 따라다니나 몰라? 돈까스 같은 고기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먹어야 든든하지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 덩어리 그런 거 먹으면 더부룩해서 속만 부대끼고 배도 빨리 꺼진다고 속은 오히려 기름기 많은 돈까스 먹을 때나 부대끼지 돈까스 그거 먹으면 이 천장만 작아진다고 그리고 단백질 따질 거면 단백질 그 자체인 곤충이나 빻아먹지 그러셔 맞아! 그리고 쟤는 종류의 다양성도 없는데 그걸 왜 먹냐? 반면에 복귀는 짜장, 로제, 간장, 카레, 닭떡볶이까지 종류가 다양해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고 난 민두초코보케가 최애야! 넌 좀 닥쳐! 종류가 웃긴 왜 없어? 자료! 이건 떡볶이 종류 그리고 이건 돈까스 종류 아, 아니, 그... 고구마, 어... 치즈, 그 뭐냐, 고치돈 야이씨,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떡볶이 그거 어릴 때는 싼 맛으로 배 채우느라 먹었지! 버키야, 같이 놀자 요즘 들어서 겉멋만 잔뜩 들어서 비싸져서는 가성비 쉽 하타 취자노! 야, 쟤 여자랑 놀아! 우와, 쟤 여자랑 놀아... 얘들아, 복귀 너무 미워하지 마 나는 복귀 나쁘지 않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켜먹는 것 같은데? 부럽끼 새끼! 너 여친한테 입맛 길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 바로 저 거야! 떡볶이 좋아하는 남자 특! 최소 2년 이상 여자 사겨본 적 있거나 주변에 여사친 많은 인싸인! 헤헤... 이딴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이끼만 저 새끼야! 저... 잠시만 지나갈게요... 아니, X발 지나간다고... 못 지나가라... 야야야야! 어? 지방! 오... 너 괜찮아? 뭔데... 이 물방울 어디서 보는 건데... 자... 닫힌 데는 없어? 아니, X발... 갑자기 꽃잎 뭐냐고... 헉! 쟨 뭐든지 호불호 없이 다 먹는 다주?! 그래! 주호는 솔의 눈과 지코마주 맛있게 먹는 미친 입맛을 가지고 있잖아! 솔의 눈이 뭐가 어때서! 소녀시대 태원도 즐겨먹는 음료인데! 주호한테 둘 중 누가 더 좋은지 물어보자! 먹잘알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그게 바로 진짜 소울푸드라고! 자! 선택해! 주호야! 뭐? 어... 어... 좋아... 누가 좋다고?! 둘이 사귀는 게 좋다고! 난 이 조합 잔성일세! 뭔 소리야! X발 빨리 주호 하나 선택하라고! 선택해! 선택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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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괜찮아? 어... 잠시만... 너 괜찮아?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친 것 같아! 어... 어... 이런! 치마가 찢어졌잖아! 얼른 치료하러 가자! 고마워!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 글쎄...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 잘 어울려! 응? 뭐니야? 지금 좀 넘겨! 지금 연예구단이지 뭐하는 거야! 이 X발... 마라탕 먹자! 마라탕! 어? 마라탕! 어? 마라탕! 장을 왜 처먹냐? 그거 처먹을 바에 양파에 푹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갖다주는 뜨끈한 국밥 뜨박! 헤어져! 아직까지 모기가 돌아다니네… 오늘 장사는 마감입니다 손님… 어… 당신은… 대영씨가 만든 스테이크… 한 번 더 맛볼 수 있을까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건 얼마 전 이야기다… 스테이크 하나… 가능할까요? 마감 직전에… 손님? 아… 마감 타임… 아… 왜 마감하기 직전에 오고 난리야 진짜… 아, 아니지… 오늘 사람도 몇 못 받았는데… 한 명 정도야… 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레어로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후딱 만들어주고 줘봐야지… 으악! 으아라라라라! 아오삐! 이게 마지막 재룐데… 어쩌지… 아… 식전빵까진 먹었잖아… 앉아있다가 내쫄출 수도 없고… 머리를 굴려봐 반대형… 이렇게 된 이상… 위생식당에 양심을 팔고… 내 피가 들어간 고기를 조리한다… 가열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 스테이크 레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예술이에요… 특히… 피… 아! 육즙이 예술이죠? 제가 핀딱 눈물 흘려가면서 만들었다니까요? 음…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니까…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 이 말이죠 뭐… 하하하하… 왜 날 그런 묘한 눈으로 봤을까? 위생 불량인 걸 들킨 건가? 아닌데… 분명히 맛있다고 좋아했는데… 아니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크… 내 완벽한 요리 솜씨에 반해버린 거구만… 아… 야레야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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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으악! 어… 엉? 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어… 어… 이상한 손님과 양심에 같이 콜라보로 이런 이상한 꿈을 다꾸다니… 어… 죄책감이란 게 장난이 아니구나… 에휴… 분명 문을 잠궜던 거 같은데… 어떻게… 뒷문이 열려 있길래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 이번에라도 실수 없이 만들어 먹여서 죄책감을 걷어내버리자!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음… 어라… 왜… 요리의 문제라도… 전이랑 요리 맛이 틀려져서… 혹시 전에 쓴 고기가 특별한 고기였나요? 특별한… 이라니… 예를 들면… 인육? 네? 인육이요?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아뇨아뇨아뇨… 그니까 인조육? 말이에요! 배양육이라든지 베지터리언… 뭐… 음… 그런 거? 야구요! 하하하하… 아… 예! 당연히 아니죠! 저희 집은 당일 수급한 특 에이플 소고기를 사용해서 괜찮으세요? 다치셨구나… 제가 직업이 간호사라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봐… 보자… 등짝… 아니 손가락을 보자… 이 정도로 할 필요는 없으신데… 간호사분이 이렇게 처치하는 게 맞나? 무슨 감염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나? 아… 피맛이구나… 피맛… 이 사람의 피맛이 이렇게 달콤했었구나… 아… 이렇게 사람을 챙겨주시는 착한 분이신데… 나는 이런 분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이건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맞아… 과태료의 영업정지… 까일껏 받아들이는 거지… 양심이 너무 괴로워…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어제 드신 그 음식 만들다가… 손에 피가 났는데… 그게… 실수로 손님의 스테이크에 들어간 거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떠한 거라도 책임지겠…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책임 지실 거예요? 네… 그럼… 나랑 사귀어요… 어…? 그날 이후 나는 장사를 접… 멋지는 않고… 입소문을 타 장사가 대박이 났다… 음식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맛있어요… 참고로 사장님이 제 애인이에요… 가만 안 둬 너… 오지연… 너… 진짜… 왜… 장사 잘 돼서 좋지 뭐… 그리고 우리 둘의 사랑의 결실인 쭉쭉이도 생겼다… 대형아… 나 다음 주에 우리 오빠가 쭉쭉이 보러 온대… 어? 자기가 모기 동물 인간이랬으니까… 오빠분도… 혹시 피… 나 채혈할 준비할까? 무슨 소리야… 원래 수컷 모기는 피 안 먹어… 그리고 우리 오빠 신부야… 응? 신부…? 안녕하세요… 요셉이라고 합니다… 여긴 우리 오빠… 본명은 모재민이야… 아… 안녕하세요… 임신은 지연이가 했는데… 상태는 대형 씨가 임신한 것 같군요…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매일 밤마다 피 빨리면… 흐흐… 으갓! 눈 등! 니가 무슨 어둠의 자식이냐… 불 꺼! 눈 시려! 하하… 안녕… 하세요… 여기는 보아… 흠… 내 불알 친구… 아니… 넌 불알 없잖아… 근데… 여긴 왜 온 거야? 나 탈피 시기 때마다 들르고 있어… 이런 거 들으면… 너 카멜레온인 거 진짜 실감난다… 진짜… 야… 4차원… 여기에 남자를 다 끼고 오냐? 나랑 썸타는 중 아니었어? 응? 으악! 제… 제… 제 여친… 얘 내 남친이야… 어… 탈피는 1층 알지? 가서 하고 와… 아니 자기도 뱀동물 인간이라면서 어떻게 같은 종족을 가도 팔 수 있지? 흰 종말이 없는 냉겨란… 차원이 기다리기 지루하지? 뭐… 마실래? 아… 네? 네… 언제 봤다고 말을 다 까고… 제 찰티… 차원인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우리 먼저 시키자… 난 쌍화탕… 네? 제가 시키나요? 아… 그럼… 저는 아메리카노랑… 차원인 오공 라떼… 어어 아니야 아니야 차원인 아이스티 좋아해 아 진짜요? 그렇구나… 오공 라떼 하나 추가… 하… 차원이 아이스티 좋아한다니까… 한 2년 동안 그것만 먹었어… 아… 진짜요? 근데 저랑 만나면서부터 오공 라떼만 먹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여친이니까… 오면 물어봐… 100% 아이스티일걸? 야… 1층은 잠겨있는데? 어… 차원아… 너… 오공 라떼가 좋아? 아이스티가 좋아? 너 아이스티 진짜 많이 마셨잖아… 흠… 차원아… 너 오공 좋아하잖아… 나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나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나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아… 뭐? 왜? 이건 어릴 때 차원이… 이건 중학교 때 차원이… 그리고 이건… 왜 이런 걸 보관하고 계세요? 변태예요! 어딜 보고 화내시죠? 거긴 내 허물입니다… 저기요! 남의 여친 좀 그만 건드세요! 와 차원아 네 남친 참 예민하다… 나는 뱀 특성상 남 끌어안는 게 특성인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준대요… 왜… 그럼 혼자 끌어안으시던가! 저를 안으시던가! 너… 그런 취향이냐? 난 남자는 좀… 아 진짜! 사람 돌기하네! 야 너 너무 흥분했다… 세수 좀 하고 와… 딱 봐도 제가 너한테 꿍꿍이는데요… 너한테만… 내가 차원이 친구분에게 무례했어… 넌 무슨… 나 없는 동안 차원이한테 무슨 일 하고 있는 줄 알고… 당장 들어가야지! 뭐야… 차원아… 어딨어? 남자친구라면서… 그것도 못 알아보네… 설마… 차원이 아니지? 너… 동물인간이 힘이 빠져서 인간으로 못 들어갈 땐… 사랑에 키스를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모르냐? 뭐? 차원아… 거짓말이지? 진심 키스 갈겨서… 차원이 인간으로 만들어… 얼른! 진심이 아니면… 차원이 영영 못 본다? 하… 저… 차원아… 하… 할게… 어쩌서… 내 마음은 진심인데… 차원아… 차원아… 돌아와… 야… 진정수 뭐하냐? 저걸 진짜 믿네 미친… 왜 애 데리고 장난질이야 이 미친놈아! 나만 질투하는 거 꼴사나와… 야씨… 나 너무 화남자 같아… 연애하면… 이런 건 쿨하게 넘어가는 게 맞아? 차원이 남친아… 너 남대문 열렸는데? 팬티 다 보이겠다… 어때? 왜? 아니 미친 쪽팔렴… 야…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이런 거 보여주지마… 아… 차원아… 차원이도 질투를 하는구나… 나만 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 근데 여자가 어디… 설마… 파충이 암컷도… 여자로 쳐주는 거냐…? 이 새끼가 싸가지 없게… 나무다! 나무, 나무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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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 전날 진작 이럴 것이지 내 이름은 정영돈 하루만 돼지였으면 좋겠다 야,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냐? 야, 정영돈! 좀 씻고 다녀라! 왜냐면... 난 맨날 돼지니까... 돼지는 왔지만 돼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야 너희들 영돈이 그만 괴롭혀 선생님 부른다 방혜야 영돈아 오늘 일찍 왔네 아 맞다 영돈아 눈 감아봐 어? 이제 눈 떠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 이건 우정초코야 맛있게 먹어 고마워 방혜는 뚱뚱한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잘 대해주는 유일한 아이다 잔인한 현실의 천사가 있다면 그건 방혜가 아닐까? 화이트데이 날 방혜에게 이 마음을 전해야지 방혜 너 우정초코 정용돈한테 준 거야? 아 그러다가 걔가 착각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애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고백 공격으로 갚는다고 지 주제도 모르고 그래도 애는 착해 어 반 애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아 진짜 단일세 짜증나 너 따로 불려서 영돈이 같은 찐따 챙겨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냐? 아 진짜 너도 고생이다 그리고 걔 옆에 가면 막 이상한 냄새 나잖아 야 너무 안 했으니까 어? 용돈아? 산다고 난 하루에 두 번 샤워한다고 돼지는 돼지는 깔끔한 동골이라고 지가 돼지라는 거야 뭐야 시련의 상처 때문에 입맛이 없어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자 야 이 돼지 새끼야 혼자 뭘 그렇게 맛있게 처먹냐? 누나 니도 돼지인 주제에 야이 나처럼 날씬한 돼지가 어딨냐 아휴 작작 좀 처먹어라 니가 돼지인간 가오 다 죽인다 다 죽여 니 같은 돼지 새끼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아휴 심했나? 야 아 우냐? 울지 말고 이거 먹어 안 먹자고 두고 간다 야 바네스 이것 봐 신인 아이돌 비스트 하하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어 여기 여기 어 수현이라는 멤버 완전 니치향이다? 봐봐 어 뭐? 어디 어디 아 진짜 잘생겼다 딱 내 이상형이야 비스트 수현 그래 나 같은 돼지는 비밀 수도 없는 존잘이야 그치만 난 난 반예가 좋은걸 반예가 사랑하는 남자가 되고 싶어 꼭 살 뺄 거야 꼭 존잘 돼서 반예가 좋아하는 남자가 될 거야 어 영도니? 뭐야 갑자기 개꿈을 꾸다니 아휴 그나저나 돼지꿈이라니 복권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온 지리게 좋으려나 보다 하 완전 나 혼자야 친한 친구들이랑은 고등학교도 갈리고 밥 같이 먹으러 갈 친구도 없잖아 혼자라는 거 생각보다 쓸쓸하구나 고등학교 진짜 싫어 왜 갑자기 개가 생각나는 거야 같이 먹어도 될까? 반예야? 아 응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너 나 알아? 당연히 알지 나 영도니야 그 돼지 나 사실 화이트데이 이후로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내가? 내가 널 왜 자이든 타이든 못났던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줬던 건 너밖에 없는걸 그래서 말인데 그때 못했던 거 지금 해도 될까? 뭐? 뭐지? 눈 감아 볼래? 뭐냐고? 키스하자는 거야? 막 잘생기지면 이렇게 날 막 다 허락해준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뭐야 진짜 허락해줄 수밖에 에? 아 아 이거였어? 우정초코답례 아 아니 이게 진짜야 반예야 나랑 사귀어줘 못난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건 고백이었어 그 여자의 말이 맞아 내 주제도 모르고 하지만 바뀐 나는 달라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 오늘은 운이 좋다 좋은 꿈을 꿨기 때문이다 그래 사귀자 우리 신부님 저를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제 안에 엄마가 사는 것 같아요 자매님 저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나이 없어 으아아아 염시오 이 악마 액 나는 항상 악마 같다는 말을 들어왔다 악마의 아이 세우야 엄마도 나 같은 악마를 만들고 사라진 아빠를 원망하면서 찾고 있다 엄마 이 악마 우리 쉬운 몸에서 나가 엄마는 나를 무서워하면서도 나랑 살아가기 위해 매번 나를 성당에 보냅니다 야 미친 옷 좀 봐 개바 아니냐 진짜 나는 주변에서 하도 악마라는 소리를 들어 흑화한 다른 인격과 함께 성인 중2병이 찾아왔다 아 시호양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신부님 요셉 신부님만이 유약한 나를 지탱해주는 정신척 지주다 신부님 덕분에 가끔씩 불쑥불쑥 나오는 사탄을 억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음... 시호양 아버님의 행방은 찾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버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들으신 게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저랑 성당 주변 좀 걸으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아... 신부님... 정말 잘생겼어... 정말... 정말...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으악! 안 돼! 들어가! 흑... 흑... 어... 잠시 신부도 결혼할 수 있나? 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잘생긴 남자를 하나님만 가지면 너무너무 이기적이잖아 시호양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몰라서 말씀을... 어... 시호양! 내려오세요! 어째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계시나요? 아! 하하... 사실... 순전히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다른성이... 아... 죄송해요... 저의 다른 인격이 자꾸 이렇게... 흉... 흉한 짓만 하고... 아... 추측이 확실해지려고 하네요... 시호양... 제가 모기라면 믿으시겠어요? 네? 어떻게 신부님을 그런 현기 새끼하고... 신부님을 비벼... 아니... 제 말은... 하하... 믿기 힘든 거 알아요... 저는 모기 동물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같은 동물인간을 창조하신 데엔 분명 깊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확정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지만... 시호양의 아버님도 저와 같은 동물인간이 아닌가 해요... 그중에서도 염소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럼 저도 동물인간인가요? 염소? 어쩌지... 아... 맞는 것 같아... 미친... 그러면 더 확실해지잖아요... 나도 사탄 새끼야... 염소 악마 큰 차트였다고요... 하하... 진정하세요... 시호양은 악마나 사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염소가 악마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염소 덕분에 학교도 가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답니다... 염소의 존재는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의 작은 기적이라고 봐요... 시... 신부님... 저의 동생도 모기 동물인간이거든요... 저는 수컷 모기라 피를 원하지 않았지만... 제 동생은 달랐어요... 제 동생도 시호양처럼 자기가 악마라며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런... 제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동물인간들은 조금 특별할 뿐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시호양은 악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에 가깝죠... 아... 내가... 기적? 이런 다정한 말을 해주는 건... 시부님밖에 없어요... 저... 이겨낼게요... 이상한 성격도... 죽이뼈도... 이 XX같이 동물인간을 쭉썼어요... 하하하하... 아... 시호양과 비슷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어... 저건... 천사? 백조... 에어... 저희랑 같은 동물인간이요... 신부님... 기다렸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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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악! 으악! 죽자! 죽여야겠어 저 여자! 넌 나한테 평생 악당이었어 수족관에서 나오니까 살 것 같다 니가 좋다니 다행이다 책? 오만과 편견 수족관 TV 영화로 나오는 거 봤어 인간들은 왜 그렇게 결혼에 집착하나 싶더라 읽어볼래? 에이 넌 물에서 생활하는 애한테 책 선물을 하냐 헛똑똑이 녀석 책 망가질 텐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제 니 거니까 너랑 나 연인 같은 건가? 나중에 너랑 결혼하게 되는 거지? 그때는 나도 이 집안에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려나? 아니 그럴 일은 없어 나는 결혼의 선택권이 없거든 아버지가 정해주신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하게 되겠지 걱정하지 마 결혼이라는 건 다 명목이야 정략 결혼해도 내가 너 데려갈게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씨요 눈이 화가 그런가마 가게가 휑하네 아 누님 오셨어요? 아 이번 달 가게 월세에 방금 보내려고 했는데 좀 늦었죠? 됐고마 숭아 하나 포장해 갈랐고 기다리는 동안 총각이 커피 같은 거 하나 사주나? 남방 단걸인데 아이 그럼요 그럼요 도가현 손님 받아 아줌마 커피 뭐 먹을 건데요? 카페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도가현 그러면 누님이 모르시잖아 저 그 누님 가방커피처럼 달달하게 풀임넣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탐담누룸지처럼 구수한 게 좋으세요? 뭔 소리야? 아 좋아 어 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한국그룹 한국전자의 부회장 민정혁과 LK그룹의 장녀 이만하의 정략결혼 이야 제발아 우리 집에서 너 때문에 난리치던 게 엊그젠데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나 말짱해 보인다 다른 여자도 막 만나고 넌 왜 저 좋은 기회를 뻥 차버리고 나오냐? 아양 떨면서 비위만 잘 맞춰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텐데 나처럼 월세에 쪼달릴 일도 없고 넌 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삶은 최악이야 난 쟤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한때는 쟤가 날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지 어째 평생 여기 갇혀있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너 너 자꾸 수족관 다시 넣어야겠다 아 농담이야 농담 그래 맞아 결정할 수 없는 삶은 최악이지 아 춥다 아 마실래? 얼죽아? 얼죽아 퇴퇴퇴퇴퇴퇴 represented CAU 축다 disc Ah 그리고 팬이 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숙 아니 주세 주세 자영아 자영아 어제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아 우중선배가 빡치게 하잖아 약육강식의 학교에서는 아주 명백한 서열이 존재한다 내 발밑에 있는 한심한 찐따XX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나 백수의 왕 사자동물 인간다운 면모다 아 맞아 자영아 그거 들었어? 반도고짱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던데? 아 그래 전에 20대1로 싸워서 이겼다던 그 괴물? 와 어느 반으로 가려나 좀 쫄리는데 오면함 기강 잡아줘?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새로 전학 온 범위진이다 다들 사고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저 자식 생각보다 키도 작아 보이고 잘하면 내가 이기겠는데 간 좀 보다가 기강 잡아야겠는걸 야 너 반도고에서 짱이었다며? 여기에 한국고짱은 나니까 알아서 기어라 나대지 말고 아니 벌써 맞짱 뜬다고? 이렇게 빨리 뜨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뭐야 이X의 급발진 미쳤네 20대1의 전설이 허세가 아닌가? 야 빨리 패라고 뭐? 페리페라? 왜 갑자기 왜 틴트를 찾아 자영아 아니 빨리 패라고 야 너 너 이X야 수아비 살린 줄 알아라? 호미진 저 새끼 기세가 어마무시한데? 일단 경고를 줘서 지 위치를 알려줘야겠군 야 이X야 넌 니가 제일 잘난 줄 알지? 너 같은 놈 내가 밟을 거야 야 이 학교는 내가 왕이거든 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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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방과 후에 남아라 야 야 범위진 범위진 이X야 이게 쳐 돌았나 아니 이XXX가 왜 갑자기 고개를 쳐돌리고 X발이야 감자 새끼야 내가 뭘 야 애들 모아 범위진 너 때문에 학교에서 내 이미지 어쩔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 뭐 너랑 너랑 뽀뽀한 거? 야 이 미XXX 너만 말하지 말라고 뭐야 이XX 소문보다 약하잖아 이XX가 돌았나 누구여 동생을 패는 거야 겁대가리 상실했나 뭐야 저기 싸움 났나 봐 저거 반도고장 범규진 아냐 쳐다보지 마 어? 잠시만 동생 이여? 하.. 말할 타이밍을 안 주네 찾고 있는 짱이라는 거 우리 오빠인 것 같다고 아니 아니 뭐? 오빠? 여동생? 너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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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자야 그리고 방과 후에 뽀뽀는 미안하다 근데 그거 내 첫 입맞춤이었는데 이건 니 잘못이 더 큰 거다 큰 거다 보자 많이 맞았냐? 에휴 가자 오늘 엄마가 쑥국이랑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했다고 빨리 오래 아.. 나 쑥이랑 마늘 싫어 나도 싫어 미XXXX 너 한동안은 치마 입고 다녀라 이상한 XX들이 나랑 착각하고 시비 터니까 사자형 XX 하남자 헐 대박 왜 너무 이쁘냐? XX라란다 아무 가뭄 없거든? 야 어제는 미안하다 ㅍ 이지 나 우리 가문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인 거 모르냐? 지 죽은 듯이 조용히 잘 공부해왔잖아 너 이명고시까지 합격한 놈이 왜 애를 먹여? 니가 감히 이 아비마를 거역해?! 싫어요! 아버지는 왜 저 같은 괴물을 만드신 거예요? 제 존재가 역겨워요! 왜... 어머니를 사랑해서... 제... 저... 삐뚤어질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요! 희지야... 내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아... 아버진 미쳤어요... 우리의 학인! 이 녀석아! 이건 순회다! 글쎄... 담배 처음이죠? 폼이 딱 보니 초짜네... 그렇게... 보여요? 얼굴에 딱! 쓰여있네! 나 바르게 자랐어요... 라고 나쁜 거 배우지 마... 아... 지네는... 나비네 신발 가게 갔어요... 으악! 으... 나비야... 나는 신발이 10개나 살 거야... 으악! 하늘쌤한테서... 우리 아빠 냄새나요! 응? 쌤! 쌤! 있잖아요! 키가 엄청 큰 바퀴벌레랑 같이 살면 10억 받으면... 하면... 하실 거예요? 바퀴벌레? 아... 10억이어도 무리지 않을까, 선생님은? 막 막 밥도 차려주고 막 집도 치워주면요? 어... 와... 그건 더 싫은데... 하... 낮에는 애들 보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반전 있는 여자다!!! 저기요! 아, 뉴젠스의 하이뽀이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중요한 거 같은데... 하...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런 뻔한 수자... 너무 유치한데? 뭐 귀여움, 이쁨... 이런 거 떨어졌죠, 저한테... 흐흥... 저기요... 그 수법은 유행 한~~참 지났어요... 예? 저랑 놀고 싶으면 놀고 싶다 이야기하세요... 하... 사람이 참 애도 아니고... 놀고... 싶어요... 왜?! 아, 잠깐...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작업 아닌데...? 저도... 놀고 싶다구요... 어... 아! 흐흥... 그래, 같이 놀자...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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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아, 이거... 좀 불량해 보일까... 하고... 아버지한테 반항하려고요... 근데... 저...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바퀴... 동물... 인간인데... 좀... 역겨울 수도 있어요... 이래도... 저... 좋아해 주시는 건가요...? 바퀴...? 자동차 바퀴...? 바구 바구... 아... 씨봐... 어... 아... 이렇게 잘생긴 바퀴가 밥도 해주고... 키스도 해주면... 흐흥... 괜찮은지도...? 흐흥... 얘들아... 쌤은... 반응한데... 흐흥... 흐흥... 우리 오늘부터... 일일하자... 내가... 잘 노는 방법 가르쳐 줄게... 어? 출근! 아... 어제의 기억이... 아예 없으신 건가...? 이런... 두 번 다시... 볼 일 없겠지... 아쉽다... 돌려주러 가볼까...? 아... 아... 돌려주러 가볼까...? 돌려주러 가볼까...? 흥... 흥... 뭐야... 자기도 얼굴에 딱... 쓰여있네... 바르게 자란 아이... 라고... 흐흑... 흐흑... 기다리기 시작이구나... 기다리기 시작이구나... 기다리는 건 자신 있으니까... 오늘 상태가 왜 이러지...? 흐흑... 흐흑... 아... 감기인가...? 아... 뭐... 코흡... 같은 건 아니겠지...? 야... 너도 이 수업 듣냐...? 얘 왜 이렇게 나랑 수업 겹치는 게 많아...? 어어... 어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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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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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새끼 지가 고양이라고 아웃팅이라도 하는 건가...? 0 0 0 0 0.2%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고... 오우야... 식겁했네... 아...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아... 모르겠다... 미나 하이! 저... 선배... 안녕하세요... 어... 음... 미나... 오늘 화장 안 했어...? 아... 미나야... 이 선배가 파트너 모임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우리 미나한테 같이 가자고 대쉬하려는데... 당연히... 같이 갈 거지...? 아... 싫어요... 저 남친 있어요... 그리고 저 오늘 아파서... 헉... 뭐... 니가...? 도남이겐 지효 남친이라 아닐 거고... 웃기네...? 넌 맨날 혼자 다니잖아! 네? 진짜 있거든요...? 아 그럼 걔 불러봐... 우리 미나 남친 얼굴 좀 보자... 선배한테 소개함 시켜줘야지... 야! 조미나 남친 생겼대! 오늘 모임에 데리고 온다는데? 아 진짜요...? 미나! 기대할게! 헥... 아... 나... ㅈㄹ 됐네... 뭐? 그래서 태구 씨 좀 꾸며서 5시까지 데려오라고? 응응! 응! 내가 또 한 스타일링 하지! 멋지게 해서 데려갈게!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가 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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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네... 남자 스타일링은 어케 하는 건데...? 에잇! 모르겠다! 에잇! 원! 예잇! 유리! 뇨! 우웩! 우웩! 으아... 아하하하... 야! 다섯시잖아! 에잇! 모르겠다! 빨리 가자! 아이씨 걱정돼 미치겠네... 야 조미나! 뭐냐? 니 남친 오는 거 맞냐? 역시 구라지? 흠... 아... 그게... 저... 미나야! 아 저기 와... 아하핰... 아하핰... 쟤... 에야? 오다 뒤졌나봐요... 흐하핰... 야! 너 뭐야? 왜 여기... 꼴은 또 왜 이래? 미나 쪽팔려 뒤지게 하려고 작정했냐? 보나모... 내가 했어... 어떡해... 얘 수습해봐... 아... 안녕하세요! 미나 남친... 분이시라면서요? 와... 스타일이... 아주... 흠... 굉장하시... 어? 오... 헤헤... 빵이다! 끄어억! 으아악! 으아악! 음... 하하... 파리가 날아다녀서 제가 머리로 콩 잡아버렸네요? 짜잔! 음... 음... 냠냠고... 하... 내가 미쳤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미친 판단을 내리더니... 아... 빨리... 지... 어... 어... 빨리 집에 보내야해 저 미친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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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냐? 미나야! 으아... 어? 아니아니... 아... 왜 이러지... 어... 이게 뭔... 씹... 이건...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아보이고... 아... 미치겠네... 아... 아... 이제 됐네... 아 됐어... 어... 이제 사람 됐네... 넌 무슨 그림체가 달라져... 어... 미나야! 미나야! 정신 차려봐! 등... 아... 따뜻하다... 어... 엥? 으... 무거워... 어? 일어났다! 너... 죽을래? 누가 그런 거 주워먹... 어... 에에에... 흥... 미안... 뭐든 잘 먹으면 좋아할 줄 알고... 흥... 흥... 이제부턴 네가 싫어하지 않게...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게... 어... 흥... 아... 진짜 큰일났네... 이젠 잘생겨보이잖아... 미친 쟤가... 범규진이래... 반독에서 짱이었던 걔... 아... 시끄러... 흥... 야... 너지? 범규진... 뭐야... 왜... 전에 너 골목에서 막 패스웜하고 있었던 거... 너잖아... 뭐... 그래서... 너도 맞짱뜨게? 아니... 오... 애가 왜 이렇게 살벌해... 흥... 흥...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난... 이렇게나... 이쁘고... 착한 날...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필요하거든... 넌... 또라이냐... 아... 얘 막 무시하네... 야야... 흠... 흠... 내가 너 같은 애들 꼬시는 방법을 좀 알지... 어? 나랑... 좋은 거... 하러 갔네? 좋은... 거? 좋은 거... 알지? 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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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좋은 게... 뭐지? 아... 어? 흠... 진짜 귀엽지? 애기들이 얼마나 보채는지 몰라... 하루에 기저귀 500번을 채우는 것 같다니까? 좋은 거라는 게... 봉사활동이었냐?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 혹시... 너 뭐 이상한 거 생각했냐? 어... 이 변타 새끼... 아니거든... 치... 난 인간들이 싫어... 보면 막 패주고 싶어... 에? 약간 그런 건가? 만두 같은 거 보면 너무 귀여워서 패고 싶고 그런 건가? 그거겠냐? 힘도 약한 주제에... 서로 편 가르고 나쁜 짓을 하잖아... 흠... 야 이 바보야...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거야... 정어리 떼들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러면 덩치도 커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의지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유압 안으로 가자... 자... 순서대로 나와서 받아가... 자기 오빠! 저 이거 까주세요! 어... 자... 이거 먹으세요! 어? 언니가 친구랑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고마워... 히히... 이 떡은 이제 내 거다! 아... 그건 오빠 건데? 너 이 자식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 으아악! 덤벼라! 잘 들러네... 고마워... 너 애 잘 보더라... 동생을 내가 봤으니까... 자... 이거 뺏겨서 못 먹었지? 고마워... 고마워... 사실... 혼자가 너무 당연해서 까칠하게 대했던 것 같다... 사과할게... 네 덕분에 착한 일도 하고... 좋네... 흠흠... 계속 착한 일 하다 보면... 나랑 더 좋은 거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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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어? 너 그때 내 동생 팬 미친놈! 하하하...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죄송했습니다... 형님을 못 알아보고... 앞으론... 형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 너 이 자식아... 나랑 좋은 거 알아갈래? 가면 네 미래도 아주 좋을걸... 내 미래에... 좋은 거...? 형님이 말하는 좋은 거라면... 날 더 크게 키워주신다는 말인가? 인맥 속에... 뭐 이런 건가? 하하... 1학년 중에 짱은 나라고... 딱 확고한 입지를 세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좋습니다! 형님! 따르겠습니다! 어? 이란 씨... 뭐야... 좋은 게 봉사활동이었어? 아... 나... 가오 다 떨어지게... 에휴... 그냥 대충 다 던지고 가야겠... 연탄 함부로 던지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와... 규진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일꾼을 구해왔어? 쟤가 아주 힘이 남아도는 애거든? 오늘 마음껏 버려먹어... 하하하... 진짜? 하하하... 아... 웬일이야... 하하하... 하... 나 미친... 팔 떨어지겠네... 괜히 나대서... 이런 데 끌려고... 넌 이제... 뭐야... 우리... 규복... 야 정영돈! 넌 많이 달라졌다! 중학교 때 그 저팔계 찐따생 맞냐? 야... 사고 쳐서 봉사활동 시간 채우러 왔더니 여기서 넌 다 본다? 너무 달라져서 몰라볼 뻔했다... 무슨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았냐? 확고가 달라졌잖아... 이러지마 얘들아... 영돈이... 오랜만에 추억 살려서 같이 놀아볼래? 어... 이것들이 돌았나... 우리 학교 찐따들은 나만 건들 수 있거든? 키도 큰 놈이 이딴 새끼들한테 쫄기는... 어... 구해줘서 고마워... 너... 이 반의 사자형이구나? 우리 학교 학생이면서 아무한테나 맞고 다니지 마라... 어? 이 자식들이! 작작해... 뒤지기 싫으면... 범... 규진... 영돈아 괜찮아? 누나! 고마워... 동생 구해줘서... 애가 예전부터 좀 물러서... 잘했다 사자형 형님 칭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연탄마저 옮기러 가자 아앗! 어... 하하하... 도대체 뭐라고 왔길래 애가 이 꼴이 된 거야? 좋은 거? 저기… 자기는 내가 외계인이라도 사랑한다고 했지 에이 그럼 난 우리 자기가 나사에서 도망친 외계인이라 해도 무조건 사랑하지 그럼 자기야 나 사실은 도끼야 에이? 남자가 도끼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흑흑 일이 너무 많아 많아 이러다 집에 못 가겠어 그럼 회사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재밌는 말 잠시만요 드리말이 있습니다 드리말 또 무슨 개소리를 하려고? 제가 아주 좋은 말을 해드리죠 아니 저 사람은 애니메이터 키리니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말을 해드리죠 매주 월요일마다 볼 수 있도록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볼 수 있도록 해요 고맙습니다